미디는 사실 그 하나의 악기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테크닉을 많이 쌓을수록 다양한 그런 음악 장르뿐만 아니라 그런 음악 테크닉까지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짧게는 한두 달만 배우셔도 기본적인 그런 아주 간단한 음악들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배우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또 악기에 투자하는 그런 노력만큼 또 컴퓨터 음악 미디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2, 3개월만 충분히 배우더라도 간단한 이런 쉽게 얘기하는 그런 팝이나 아니면 그런 가요 스타일의 음악들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